한티 여기는 누구요? 야 투리 너네 거기가 있어 이리 봐 투리야 투리 앞으로 와봐 아이고 우리 하니야 봐라 봐 아이고 왜 뛰어왔어? 뭐 때문에 뛰어왔어? 갑자기 뛰어오면 어떡해 인마 투리 손 손 말길 못 알아듣네 투리를 와봐 투리 투리 알았어요 인마 새놈들 그대로 있네 뭐 아까 다 줬잖아 먹을 거 다 주고 다 했잖아 내가 뭐 또 달라고 그치? 냥이들 있나 가볼까요? 투리 뼈다구 먹방 한번 보자 뼈다구 먹방 투리 다 와봐 애들 뼈다구 참 잘 먹네 그치 하니야? 안티 왜그래 형제인데 그러네 여동생인데 엄청 여동생인데 엄청 해갖고 그치? 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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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가 말려 봐 야 왜그래 투리가 잘 말려봐서 하잖아 어? 갔잖아